안녕하세요. 칠기조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삶을 위한 50가지 응급처방전,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입니다. 지은이는 내지나 브레, 옹기니는 박현영, 발행은 스몰빅라이프 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돈을 벌면, 예쁘고 멋진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명예를 쌓게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행복의 유효기간이 며칠, 몇 개월, 몇 년이 지속되겠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잘 지킨다고 해서 행복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갖는다고 행복감이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 레지나 브렛은 말합니다. 행복이란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라고, 즉, 어떤 순간이든 행복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기쁜 순간에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앞날을 걱정하면 전혀 행복할 수 없고, 아무리 슬픈 순간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면 우리는 그 슬픔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자신의 삶에 닥친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인 동시에,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모든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친다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우리는 미래의 무엇인가를 바라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진리다.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걸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불행이야 마땅하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뿐이다. 그들은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단 하나, 있는 것을 사랑하느냐, 없는 것을 사랑하느냐에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내 삶이 된다. 나는 항암질을 투여받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빠진 줄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구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자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로서는 인생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나빠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내에게 그런 모자를 도대체 어디서 샀냐고 퉁명스럽게 물어보았다. 이틀 후 프랭크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차를 몰고 우리 집에 들러서는 그 모자를 주고 갔다. 프랭크는 마법사 같은 남자였다. 주택에 페인치를 하는 직업을 가진 그의 삶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회가 왔다. 사람들은 그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는 오늘도 일하러 가야 돼 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프랭크는 그렇게 말한다. 또 식료품 사러 가야만 돼 라고 하지 않고 식료품을 살 기회가 왔어라고 말한다. 꼬맹이에게 야구를 가르쳐야만 돼 라고 하지 않고 야구란 걸 가르쳐줄 기회가 왔어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모든 일을 마지못해 하는 법이 없다. 즐기면서 한다. 누구나 갖고 있는 모자였지만 프랭크가 준 것이었기에 조금은 다른 힘을 가진 듯했다. 모자는 감청색 타운형에 인생은 아름다운 거 이라는 메시지가 하얗게 박혀 있었다. 인생은 아름다운 거 비록 머리가 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눈썹이 떨어질지라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나는 가발을 쓰는 대신에 모자를 쓰는 것으로 내 유방암에 응답하기로 했다. 세상을 향해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내 식의 광고였다. 사람들은 대머리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메시지를 읽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인생은 아름다운 거 이라는 메시지를. 차츰 내 몸도 좋아졌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다. 머리카락이 자랐음에도 나는 모자를 치우지 않았다. 어느 날 암이 생긴 친구가 내가 쓰던 모자에 대해 묻고 그 모자를 원했다. 처음엔 내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것을 친구와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제 모자는 나에게 아이들이 집착하는 담요나 인형 같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처럼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모자는 늘 내 곁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모자를 친구에게 넘겼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자가 가진 마법이 달아날 것 같았다. 친구는 암과 싸워 이기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다음 모자를 또 다른 여자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 암을 이겨낸 친구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다른 환우에게 전하라며 나에게 다시 모자를 돌려보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그 모자를 항암모자라 불렀다. 지난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모자를 썼는지 알 수는 없다. 헤아리다가 잊어버렸다. 많은 친구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알린, 조이, 세럴, 케이, 실리아, 조안, 샌디 모자는 그렇게 여자들의 손을 거쳐갔다. 다시 내 손에 돌아올 때면 모자는 좀 지쳐 보였고 더 낡은 듯했다. 하지만 암을 이겨낸 여자들의 눈은 다시 생기발랄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어느 해 나는 이 모자를 직장 동료이면서 친구인 패트릭에게 주었다. 그는 37의 나이에 대장암 선고를 받았다. 이 모자가 대장암과 싸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자였기에 패트릭에게 모자를 남겨주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모자의 내력에 대해 말하고는 자기가 암 극복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패트릭의 어머니는 항암모자를 만든 회사를 찾아냈다. 라이프 이즈 구 컴퍼니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인생은 아름다운 거 이라는 모토를 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 회사 사람들에게 모자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자를 박스로 주문했다. 그리고 패트릭에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에게도 그 모자를 선물했다. 그러자 다들 모자를 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패트릭에게 보내왔고 패트릭의 냉장고엔 모자를 쓴 대학 친구와 아이들 강아지의 사진으로 가득 찼다. 패트릭의 집 앞마당 장식품으로도 인생은 아름다운 거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 사진들이 사용되었다. 한편 패트릭 어머니의 사연은 라이프 이즈 구 컴퍼니 사람들도 감동시켰다. 그들은 중역회의를 열어 직원들에게 도전과제를 주었다. 마법의 항암모자, 그 여정을 기르기 위해 라는 캠페인을 벌여 마법을 필요로 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자사가 생산한 모자를 선물하게 했고 그들도 마법의 모자를 쓰고 있는 175명의 사진을 패트릭에게 보내왔다. 얼마 후 패트릭의 항암치료는 끝이 났다. 결과는 좋았다. 다행히도 머리카락은 조금 가늘어졌을 뿐 빠지지는 않았다. 패트릭은 모자를 쓸 필요가 없어졌지만 모자를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인 계단 맨 아래 탁자에 두고 매일 바라보았다.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그만 포기하고 싶은 힘든 날에도 모자는 그의 의지를 다잡아 주었다. 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사실 마법은 모자가 부린 것이 아니다. 마법은 모자에 새겨진 메시지에 있다. 그 메시지가 역경을 이겨내게 한다. 시련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가장 위대한 나는 바로 지금의 나다.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낯선 행인들이 내 앞에 멈춰서서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는 했다. 사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 눈이 오건 추운 날씨건 바람이 몹시 불건 상관없이 코트를 열어져치고는 장갑도 모자도 스카프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코아처럼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앞에 멈춰서서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봐요? 라고 물어왔다.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인생 자체가 안 좋아요. 내가 고개를 흔든 의미는 그것이었다. 사실 하루 나쁜 날이 있을지언정 인생 자체가 나쁜 사람은 없다. 그냥 나쁜 순간이 있을 뿐이다. 여러 해 동안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치유해 나갔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나를 조금씩 바꾸어갔다. 내 안에 어두운 면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가족과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렇게 몇 년이나 걸렸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사랑이 찾아왔다. 가슴속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그제야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니, 그때쯤 내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느낌이 따스한 햇살처럼 가슴속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십여 년이 걸린 듯한 힘든 과정이었지만 나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인생을 사랑했고 인생도 나를 사랑했다. 드디어 내 미래를 꿈꾸어 보기 시작했다. 교유, 출판, 직업으로서의 글쓰기 한때 내 삶에서 달아난 것 같단 그 모든 축복들이 다시 나에게 온 듯했다. 그리고 암이 찾아왔다. 내가 꿈꾸던 미래의 그림 속엔 이런 재앙이 존재하지 않았다. 겪었던 모든 시련을 초월한 듯한 고통이 나에게 밀려왔다. 게다가 너무 길었다. 하루하루 선택해야 했다. 암치료의 고통을 곱씹으며 사느냐 아니면 단순히 살아있다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느냐 선택은 쉽지 않았다. 제 윤리를 찾아라와 같은 삶이었다.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이상한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금속 맛이 나는 음식들과 반복되는 구토 벗겨진 내 머리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거울 속에 낯설게 서 있는 한 여자의 얼굴에서 과연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찾아야 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치료 과정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태도가 문제였다. 현재를 즐길 수 없어 괴로웠다. 항암치료의 고통을 헤아리며 건강했던 옛날을 되뇌면서 온 하루를 번민했다. 그러고는 다가올 공포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항암제 투약 일정과 항암제가 가져올 부작용 토하고 말 음식들 방사선 치료가 불러올 피로감들이 언제 끝이 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어제 일어난 일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과 내일 일어날 일들을 떠올리지 않는 것뿐이었다. 살아있다는 가치가 느껴지는 날은 내가 살아있는 바로 그날 단 하루뿐이었다. 과거나 미래로부터 삶을 끌고 오지 못하는 한 하루 24시간이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날이었다. 그날 하루만을 생각하고 있어야 암치료 과정이 참을만 했다. 달력 같은 것은 무시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었다.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 외에 다른 모든 날들을 무시해야 했다. 매일이 혁신이었고 그날 하루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었다. 매일 아침 제로에서부터 시작했다. 어제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내일 일어날 일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데에만 집중했다. 재활치료 과정에서 만난 나이 든 여인에게서 얻은 조운도 도움이 되었다. 매일 아침 비가 오건 햇살이 비치건 눈이 오건 진눈깨비가 흩날리건 그녀는 침실 창을 열어두고 깊은 숨을 쉰 후 이런 말을 하며 맞이한 그날 하루에 감사를 한다고 했다. 오늘도 신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저는 이 하루를 밝고 즐겁게 보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것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야만 삶의 즐거움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마음이 내일 속으로 질주하고 어제 주변을 뒹구는 순간 환희와 기쁨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찰나같은 즐거움마저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포가 내 목구멍을 움켜쥐고 내 모든 날들을 훔쳐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으면 어쩌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두려움은 매일 그렇게 속삭이며 내 하루를 훔치려 들었다. 어떤 때는 하루 24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그 속에 머물 수가 없었다. 하루를 시간 단위로 순간순간으로 잘게 나누어야 했다. 나는 일과 과제 두려움을 잘게 썰어 한 입 크기로 나누었다. 그래야만 두려움 절망 분노 고통 슬픔 외로움 등을 견딜 수 있었다. 눈가리개를 쓴 말처럼 그것들을 눈 가까이에 대고 앞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만이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이었다. 눈가리개는 경주마가암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리개 덕분에 말들은 옆을 보지 않게 되고 두려움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들과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말굽소리를 내며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리개를 쓴 채 이렇게 말한다. 어제를 돌아보지 말까 내일도 생각하지 말까 그저 한걸음을 놓고 다시 한걸음을 놓고 그렇게 걸을까 앙드레드보스는 어떤 아버지 이야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순간을 살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절망을 만드는 것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미래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만든다. 상상력이 수백만의 순간들과 수천일의 날들 속에 무엇인가 일어난다고 고집한다. 상상력이 우리 앞에 놓인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 나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난 일에 대한 분노와 죄의식으로 오늘을 허비하지도 않는다. 가장 위대한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이다. 지금 현재가 내가 가진 자산의 전부라고 여길 때 어떠한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다. 남의 목소리로 내 삶을 노래하지 말아. 남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한다. 모든 여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의 남편이다. 남자친구 연인들에게 이 치료 불가능한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여자들에게 밸런타인데이는 새해 맞이 이후 가장 실망스러운 날이다. 이 날이 되면 많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정확한 단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초콜릿 한 박스를 원했지만 남자가 사온 것은 속옷이다. 영화 관람 티켓을 원했는데 야구장 입장권을 갖고 온다. 촛불을 켠 우아한 저녁 식사를 바랐는데 베스트푸드를 집으로 들고 온다. 이게 남자들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생일 밸런타인데이 새해 첫날 토요일 밤에 데이트를 비참하게 보냈다. 남자친구가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라는 거창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내가 한 번도 내가 바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 조차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어떤 영화를 같이 보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뭐가 상영되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말았다.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제스처였다. 뭘 먹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도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했다. 비자나 엔칠라다, 빵에 고기를 넣은 멕시코 음식 가 눈에 선했으면서도 말이다. 왜 바라는 것을 그냥 말하지 못했던 걸까. 원하는 것을 말해야 겠다고 보기 드물게 용기를 낼 때도 있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하고 비탄에 잠기고 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거절당하기 싫은 마음에 내 소망과 희망을 비밀로 묻어둔 것이다. 말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것이니까. 이러고 많은 것이 훨씬 마음 편하기도 했다.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를 상대로 이상한 심리게임을 버린다. 대부분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말이다. 마침내 나는 비밀 하나를 깨우쳤다. 누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숨기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먼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본다. 하나 혹은 두 가지 질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적어도 상대에게 줄 세 가지 선택지를 떠올려야 한다. 상대는 하나를 고르면 그 뿐이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무더기이다. 그래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데이트 일 결혼과 양류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와 맞닥뜨리더라도 스스로의 욕구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내 손에 달렸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가 희망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바라는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계획을 해야 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대학 졸업도 연애도 결혼생활도 커리어도 마찬가지다. 매일매일 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배우자도 아이들도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직장 상사도 점성 술사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나에게 달렸고 스스로의 힘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행복의 시작은 선택에 있다. 두려움 불행 우울함 슬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는 먼저 그 감정에서 벗어나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행복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지 그에 대한 답은 맞아 하지만 이 아니다. 하지만 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지금 당장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기분에 사로잡혔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행복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까? 매일 또는 매주 마주하는 일상의 부분들을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애지중지하겠다고 매일 약속하라. 달력 위에 자신만을 위한 스케줄을 짜는 것이다. 길 필요도 없다. 단지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아름다움의 시간이라고 불러도 되고 흥분의 순간 혹은 평화의 시간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상적인 하루를 현실화하는 것도 좋다.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보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도 되고 아침 10시간 넘도록 늦잠을 자는 것도 괜찮다. 아침으로 피자를 먹어도 좋다. 오직 나만을 위한 꿈같은 하루를 디자인 하는 것이다.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라도 해보자. 페디큐어를 해보는 것도 상관없다. 야성미 넘치게 발가락의 각기 다른 명도의 빨간색을 칠해봐도 된다. 새로 나온 속옷을 사입고 안전핀이 달린 바지 같은 것은 던져버리자. 스위스 시계 부품보다 구멍이 더 많은 옷을 입어보는 것도 좋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집에는 나만의 성소를 만들어보자. 명상에 잠길 수도 있고 몽상에 잠길 수도 있으며 무언가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창가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사색에 잠겨도 좋다. 양치 식물과 바이올레 화분을 걸어두고 좋아하는 책을 진열해보는 것도 더할 나이 없다. 몸을 웅크리고 사랑의 손의 틀을 읽어보자. 거품 목욕을 해도 좋고 조를 띄우고 뜨거운 욕조에 누워 있어보는 것도 좋다. 꽃을 꺾어 스탠드 옆에 장식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나만을 위한 데이트 계획을 짜는 것도 좋다. 오로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와인 에피타이저 앙틀 앙틀 디저트를 시키자. 웨이터가 하나만 주문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네, 하나요. 라고 당당하게 답하자.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 중 최고의 순간 스무 개를 적어보자. 그런 후 앞으로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 스무 개를 적어보자.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 여섯 살짜리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자. 아이인 당신이 성인이 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침실을 다시 꾸며보자. 햇빛과 달빛이 방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하자. 구석에는 꼬마 전구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 마음에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즐겁지 않다면 주제를 바꿔 작은 종 의 표를 작성해보자. 온 집안을 긍정적인 문구로 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함, 약상자, 냉장고, 드라이기 뚜껑이나 양말 서랍에 숨겨두도록 하자. 사진을 정리해서 앨범을 만들자. 좋아하는 사람들의 콜라주를 만드는 것도 좋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좀 더 신경 쓰자. 타인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속이지 말자. 더 이상 갈망하는 것을 감추지 않는 것이다. 서로 공유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나의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축하하자. 우리는 우리 운명의 공식적인 CEO로 이 세상에 왔다. 한 친구가 나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 둘 다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한다. 알 아저씨가 돌아가셨다. 의사는 폐렴에 의한 사망이라고 진단했지만 나는 아저씨가 그리움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저씨는 삶의 등불을 잃으셨다. 81살의 나이였고 사랑하는 숙모 크리스와 함께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다. 하지만 숙모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면서 두 분이 함께했던 56년간의 기억들은 한 사람의 몫으로만 남게 되었다. 자신을 몰라본다고 해서 아내를 향한 애정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죽음도 두 분을 갈라놓을 만큼 강하지 못했다. 알 아저씨는 숙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휠체어의 숙모의 사진을 놓고 집 주위를 거닐고는 했다. 아내에게 말을 걸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노래하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거닐면 언제나 숙모가 돌아오는 듯하다고 하셨다. 아저씨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잠깐 들렀다. 아저씨는 작은 병실에 계셨다. 침대 위 아주 작은 공간만을 차지할 만큼 몸이 야여 있었다. 튜브나 모니터 작은 기계장치 같은 것도 없었다. 등을 대고 누워있는 아저씨 옆에 조카가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숙모를 꼭 닮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하자 아저씨는 마치 심장제세동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벌떠 일어나셨다. 윤기를 잃어버린 흰 머리카락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환자복 틈으로 정강이뼈가 곰봉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말라도 너무 마른 모습이었다. 고통과 싸우느라 짐을 삼키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우리는 두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알 아저씨는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즐겨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숙모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오래된 에피소드였다. 아저씨는 자정미사를 올릴 때 우리 숙모에게 청원을 했었다. 캘리포니아 뉴욕 시카고로 함께 여행 갔던 얘기도 했다. 도시와 도시들 사이에서 갑분 숨을 뱉자 조카가 숨을 가다듬을 수 있게끔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아버지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렇게 한동안 침대 곁에 앉아 아저씨가 회상하는 지난 시절의 세세한 에피소드를 함께 음미했다. 노래도 불렀는데 아저씨는 다 같이 부르기를 바라셨다. 집으로 오렴 집으로 오렴 지치고 피곤한 이들 모두 집으로 오렴 아저씨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인상적이었다. 방문 시간이 끝날 무렵 아저씨는 어린아이처럼 애원했다. 다음에 우리 이 노래를 또 부르자꾸나. 병실에 있는 동안 가끔씩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호흡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갔지만 아저씨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삶을 연장하는 것에도 흥미가 없어 보였다. 아저씨는 이미 아내가 있는 것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 맹세였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를 초월한 모습이었다. 괜찮게 살다 가는구나.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렇게 말했다. 나보다 나은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거다. 우리도 임종을 앞에 두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살아온 전 생애를 감싸 안으며 고맙다는 말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후회도 없고 만약에 라는 가정도 없고 유감도 미련도 없이 알 아저씨는 늘 행복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잘 지킨다고 해서 행복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것을 갖는다고 행복감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다. 은퇴 계획을 잘 꾸민다고 해서 로또에 당첨되어 대저택과 고급 승용차를 갖게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분의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누구도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음식과 주고 교육에서 기본적인 기대치가 충족되고 나면 여분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행복은 정말 그렇다. 2006년 사이언스 잡지는 유수의 경제학자와 심리학자들에게 행복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그 결과를 실었다.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경제력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경제력이 높을수록 걱정과 분노가 더 많이 따라온다고 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될 경우 그 이상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또 당첨의 행복감도 3개월이라고 한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아이를 갖는 것, 은퇴하는 것,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도 행복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행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가치관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돈보다는 시간을 선택하라. 명상과 기도를 선택하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드라. 친구들과의 사회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매 순간과 하루에 충실하라. 우리 알 아저씨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갖고 있던 것이 그가 원했던 전부였기 때문이다. 장례식 날 우리는 아저씨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바쳤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오라. 장례식장에 참석한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불렀다. 슬퍼할 수 없었다. 우리는 아저씨가 행복하게 사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행복했다. 제일 기존나의 오늘은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 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